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빡김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coming.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미네랄합니다. 물질은 분명합니다. 야 이 씨발아 마우스 진짜 이 씨발 진짜 마우스 아 갑자기 말아 안들어 이쪽으로 아프지 마우스 아프지 마우스 아프지 마우스 아프지 마우스 어어? 선수 프린풀인데 이거? 음 아 이 새끼 아니다 아니다 선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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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선회처리 선회처리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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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 발견 히든 발견 아, 거긴 건설이 안 되죠 네, 표시가 되든 안 되든 건설이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준비 완료 건설러가 준비 완료 건설러가 준비 완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그리고 건설러가 준비 완료 아, 거긴 착륙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 거긴 착륙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굴 자리를 꼭 다리를 뻗어야죠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영역을 내리시죠 부속 건물 완성 끄고 있습니다 끄고 있습니다 끄고 있습니다 끄고 있습니다 끄고 있습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어디가 없으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무속 건물 완료 아, 거긴 건설이 안 되죠 네, 표시가 되든 안 되든 건설 가능한 지형은 미래인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없으세요? 꾸준어 라벤폰 borr 은 Gaston 믿음 잘 잡아야 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꼭 치료하시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구속 건물 완성 각종 준비 완료 격고 있습니다 적립 확인 아 거긴 건설이 안되죠 표시가 되든 안되죠 건설이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서플라이 디퍼가 부족합니다 아이 씨발 서플 치고 있었잖아 아까 전에 치였잖아 잘 싸워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서플라이 디퍼가 부족합니다 서플라이 디퍼가 부족합니다 보좌 버스 불전도 부족합니다 보다 버스 등장을 벱 버스 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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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면이 진짜 두고 있다. 레어, 아쉬워서 레어. 저거 드라빌 가능성이 있겠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발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됐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드라빌 수 있으니깐, 에이더를 조금 더 대기. 아, 역시 맞네. 드랍. 아, 역시 맞네. 드랍. 지금 기지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불병력 있나요? 결정해야죠. 일단 맞고, 두반을 풀건지, 아예 역습을 갈건지. 지금 기지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불병력 있나요? 결정해야죠. 일단 맞고, 두반을 풀건지, 아예 역습을 갈건지. 마나가 부족합니다. 마나가 부족합니다. 마나가 부족합니다. 마나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왈hos. 카나가 부족합니다. 아 состояниences 뭔지 Angst. 야말마치 드랍인가? 이게 프로게이머의 감이다 이게 바로 프로게이머의 감이지 그는 만화 관리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야죠 저도 준비할 때 만화 관리 잘하자고 항상 생각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택사님 영역을 내리시죠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위치는? 안전대 채우세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아, 여긴 건설이 안되죠 여기가 표시가 되든 안되든 건설이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소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만화가 부족합니다 식사는 수분이 나갔어요 끝장났어요 끝장났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들어갑니다 급할수록 여유가 들어갑니다 자, 가득 상력관님 전투 준비 완료 상력관님 전투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수성중입니다 저희 페이크 드랍 10 페이크 드랍 10 페이크 드랍 10 페이크 드랍 10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사이크 드랍 10 페이크 드랍 10 여유가 들어갑니다 Q. 가위지 구입 스팅 스팅 1 간다 … 페이크들 없이 한번 낚였기 때문에 이런게 가능하지 안 낚였으면 진짜 존댈 뻔했어 또 한번 드랍 좀 써주고 맨 본진에 드랍을 하러 가고 오 오 오 멍렬 터뜨린.. 어허 이런 젠장 얘를 못먹게 하다니 똑똑한데 자만 봉지 쭈다 8번부대를 지정 안했네 내가 자 본진 날렸으니까 배럭 떠눌려주고 나이스 3 4 4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